아 오늘은 방송 뭐하지? 최근에 마비노기만 계속했네? 오늘은 그럼 간만에 다른 게임 좀 해봐야겠다 히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디언제입니다 요즘에 방송한 거 보니까 주에 한 4일, 5일 정도는 마비노기방송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임을 좀 해볼게요 자 아 이분들이 진짜 어? 와 마비노기만 한 4시간 했네 좀 다른 게임도 좀 해볼까? 아 역시 다른 게임도 간간히 좀 해줘야지 어? 뭐야? 아 뭐야 시청자네 아뇨 안 접었어요 아니 안 접었다고? 어? 아 뭐야? 어? 왜? 아 근데 뭐하냐? 어 유튜브 보고 싶지 그냥 왜? 아 어떤 유튜브? 아 이거 신작게임들 이번에 뭐 재밌어 보이더라고 다 신작게임? 야 너 방송에 접었냐? 끊어 새끼야! 아휴 아 그 조금만 다른 게임해도 마비노기 마비노기 진짜 어? 어우 질리지도 않아 진짜 아 어 어 엄마 어 엄마 어 그래 아들 잘했지? 어 뭐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어? 아휴 별일 있겠어? 그냥 아들이니까 전화 한번 했지 아 아휴 뭐 별일 없지 뭐 엄마 잘 있어? 엄마는 별일 없었는데 아들 그런데 너 혹시 마비노기를 접었니? 아휴 넌 우리의 몇 시대 마비노기를 접었니? 옆집 차에서 벌써 디블도 하나 상관하잖아 어? 그래가지고 언제 마비노기 하겠어? 니가 잘해가지고 마비노기 쓰니먹겠어? 안녕하십니까 로젠젠입니다 본인 로젠젠은 최근 마비노기 접었냐와 같은 무수한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마비노기 접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 번만 더 마비노기 접었냐와 같은 질문이 올 시 마비노기를 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허리를 접겠... 안녕하십니까 노anno과잉